안녕하세요 이장현입니다 일단 항상 저희 강원FC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좋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데 더 지금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또 항상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순위 그리고 저희 선수를 더 열심히 해서 꼭 더 높은 순위까지 가서 팬분들께 꼭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인데 또 가족분들 다 같이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 또 그리고 행복한 시간 다들 보내시고 또 저희는 추석에 가족분들께 좋은 경기 결과로 항상 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저희 성남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선수들이 승리로 보답드리지 못한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죄송하고 이렇게 추석이 이제 더 다가오는데 오는데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저희 강원FC 경기 또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FC의 윤석영 선수입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건강이 모두 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성남원정 경기도 찾아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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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